안녕하세요 큰알결의 쿠킹데이입니다 두부 한모 준비했구요 두부 한모는 전자렌지에 넣어서 3분간 돌려주겠습니다 3분간 돌린 후에 물기를 제거해주구요 볼에 담아서 으깨줄게요 전자렌지에서 한번 익혔기 때문에 수분이 거의 없구요 여기에 전분가루 4큰술 넣어주구요 잘 섞어주구요 소금과 후춧가루 뿌려서 간을 좀 해준 다음에 잘 섞어주겠습니다 손에 기름을 좀 묻혀주구요 이 두부 반죽을 동그랗게 넓게 펴주시구요 이 안에 체다치즈와 슬라이스 햄 체다치즈를 넣어서 잘 감싸서 돌돌 말아주겠습니다 안에 있는 재료가 나오지 않도록 동그랗게 만들어 주시구요 이 정도 크기니까 한 6-7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계란 두개 풀어서 계란물 만들어주시고 빵가루도 정반에 놔주겠습니다 두부 반죽을 계란물에 잘 붙여주시구요 빵가루를 골고루 묻혀주겠습니다 돈가스 대신에 치즈를 넣은 치즈두부가스 만들거거든요 아이들도 정말 좋아할거에요 160도에서 170도 사이에 튀김온도에 하나를 먼저 튀겨볼건데요 골고루 노릇하게 튀겨주겠습니다 아주 잘 튀겨졌어요 나머지 치즈두부가스도 튀겨주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정말 맛있어 보였다 하지 않게 잘 튀겨졌구요 플레이팅 도마에 담아보구요 케찹 뿌려주구요 마요네즈 뿌려주고 마지막으로 파슬리 가루 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집에서도 얼마든지 맛있고 건강한 치즈두부가스 만들 수 있어요 반을 한번 잘라보면 와 치즈가 장난아닌데요 꼭 해보세요 최고! 행복한 요리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